아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몇살이었죠? 올해도 22살이 됐고요 이름은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DOB에서 안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곡 남았으니까 끝까지 공연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잘 놀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승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렇게 평일에도 공연을 자주 하는 팀이니까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DOB 오피셜 들어오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팀 이름은 DOB이고요 제 이름은 강공근이에요 저희 팀 이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네 마지막 곡 보여 드리고 마칠 건데 저희가 공연 끝나고 멤버들이 힙박스를 돌고 돌 거예요 그렇게 팀 한 번씩만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마지막 곡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